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는 Treorm을 먼저 구입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취향에 서던가 제가 미치니 프로듀스중 도가니 국수 한국사람들이 엄청 많이 원하는 거 칠! 손으로 맥주 다녀! 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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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! 우리나라에서 쌀국수 먹는 거랑 똑같다고 치면 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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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부드러워 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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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드러워 맛있어 맛있어 잡써 잡써 먹어봐 와우 왕그릇 마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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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어 고기 양이 물론 2,500원, 826원, 2,000원짜리니까 좀 적을 수 있는데 큰 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왔어요 조간이 국수 해장하러 왔어요 괜찮아요? 많이 놀랐죠? 미안해요 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주 어딨어요? 소주 2개 맥주 안 5개 먹었네 사이즈가 확실히 차이가 있네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으면 어떻게 변할지 초사연이 됐네요 머리가 초사연이 됐네요 초사연이 됐네요 대자를 국물을 거의 다 먹고 해장을 완벽하게 클리어한 제프리 형이었습니다 안녕 많이 낯이 익는 곳이네요 사이즈는 그냥 나갔어 사이즈가 조용히 먹을 거예요 사이즈가 조용히 먹을 거예요 사이즈는 큰 거에 참을 깨닫혀요 although 사이즈가 될 것 같은 관절은 너무 나쁘지 않도록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이국수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가오는 거에요 나한테 다고 그래서 사이즈가 매력에 찾아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짜 오 진로 잔도 처음처럼 맛있겠지? 수육맛이 어떤지 한번 수육이 술을 부릅니까? 예쁜 언니 언니 우리 일부 숯 숯 감사합니다 역시 깜짝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깜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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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깜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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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